안녕하세요 택시운전자역시험 강의를 맡은 양재호입니다 먼저 교통 및 운수관리원 법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입니다 5번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아닌 것은 했어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뭐냐면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휠체어라든지 수동 휠체어라든지 의료용 스쿠터 이런 것들 말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죠 도로교통법상의 차마란 차와 우마를 말해요 차 플러스 마인데 이 마가 우마에요 우마 소 많은 말이죠 소랑 말이 끄는 것도 차마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선 의자차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차의 종류를 봐야겠죠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시 자전거 자전거 그리고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이걸 말해요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인용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대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제외된대요 지금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안나와 있죠 근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대요 어디 나와 있겠습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법은 국회가 만들고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어요 대통령령 이라고도 부르죠 시행규칙은 당관령 이라고 불러요 어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만드는 거죠 행정안전부령이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에요 도로교통법의 소감부서는 행정안전부 거든요 국토교통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요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했으니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해가지고 여기서 말했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수동휠체어 있고 전동휠체어 있죠 의료용 스쿠터 있죠 따라서 다번은 없어요 전동킥보드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아닙니다 또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21년 4월 기준으로 원동기장시 자전걸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헬멧 안쓰면 과태료 내게 돼 있죠 그리고 2종 소형 이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당연히 아니죠 원동기장시 자전거니까 따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차량용 원형신호 등의 황색등화 전멸을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황색등화가 깜빡깜빡 하고 있죠 요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천히 서행하면서 안전에 주의하면서 통과하라 이런 뜻입니다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직전해서 정지하여야 한다 이건 뭐예요 차량용 적색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느냐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이거 rtor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풀어보면 right turn on red rtor 빨간불 상태에서 right turn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 하나죠 1번은 틀렸고요 자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게 황색 전멸신호죠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 3번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에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대요 이건 뭐예요 적색 전멸 말하는 겁니다 적색 전멸과 황색 전멸의 차이는 일시정지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일시정지를 했으면 적색 전멸이고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으면 황색 전멸이 되는 겁니다 4번 차마는 우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차량용 우회전 녹색신호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황색 등화 전멸의 뜻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차마는 진행할 수 있다 네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은 교통사고가 다 같은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사망자 중상자의 숫자에 따라서 이게 중대한 건지 아닌지가 또 갈라지게 돼요 중대한 교통사고 기준은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자가 2명 이상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망 1명에 중상자 3명 이상이냐 세 번째로 중상자가 6명 이상이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객법 시행령의 11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2명 이상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셋 중에 하나 해당하면 중대한 교통사고입니다 해당하는 거 있나 볼까요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그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중상자 2명이니까 틀렸고 중상자 4명이 아니고 6명이고요 사망자는 2명 이상이어야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8번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시험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시험 택시 운전 자격 시험이죠 근데 시험 과목 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이 세 가지 면제 조건이 있어요 보면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른 지역의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고 운전 자격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있죠 여기는 과목을 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원래 이미 택시 운전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른 지역을 응시할 때 예를 들면 뭐 서울을 땄는데 경기도를 응시하고 싶다 그러면 지리 시험만 보시면 돼요 지리 1교시 2교시 3교시가 다 면제돼요 이미 합격 했으니까 그죠 지리만 다른 거잖아요 문제가 그 지리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운전 자격 시험일부터 계산해서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을 하신 분 예를 들면 버스 운전 같은 거 있죠 버스 운전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을 하신 분인데 10년 전에 한 거 그런 건 안 돼요 예를 들면 2022년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4년 내에 2018년부터 22년까지 4년 내에 3년이 무사고인 이런 경우는 안전 운행 요령이랑 운송 서비스 2교시하고 3교시만 면제가 돼요 1교시 법규는 다시 봐야 돼요 이거요 그리고 지리도 봐야 되고 법규 지리만 보면 돼요 이거는 세 번째는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으신 분 이분도 역시 법규하고 지리만 보시면 돼요 과목에 면제 조건이 있으니까 면제 조건 확인하시고 굳이 다 하실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면제발신 조건 볼까요 운전자격 시험일로부터 사업용 자동차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운전자격 시험일로부터 자가용 운전 3년 의미 없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여야 돼요 사업용 자동차라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 넘버 얘기하는 겁니다 황색 번호판이요 뭐 이건 버스도 되고 화물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운전자격 시험일로부터 자가용 운전 안되죠 사업용 자동차 여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요거 대상이죠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받은 것도 해당을 합니다 표시장을 꼭 받아야 돼요 그냥 무사고다 아 무사고인데요 이러면 인정 안 해줍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보겠습니다 94번 신호위반 사고로 옳은 것은 했어요 신호위반 어떤 게 신호위반이냐 적색 신호에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경찰관의 수신호하고 적색 신호하고 있어요 경찰관 수신호하고 전자신호하고 어떤 게 우선하죠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하죠 따라서 수신호 따라서 좌회전하다 발생했으면 신호를 잘 지킨 거예요 신호위반 사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번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 황색 신호의 정지선 통과요 그럼 황색 신호 정지선 통과 신호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신호위반입니다 황색 신호는 뭐 하라고 있는 신호에요 정지하라고 있는 신호입니다 정지하라고 있는 신호에요 물론 이런거 있죠 뭐 정지선 뭐 바로 1미터 앞에서 황색 신호를 이렇게 만나는 경우 이거는 당연히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빨리 신속하게 통과 하게끔 또 도로교통법을 정하고 있죠 근데 저 앞에 정지선이 있는데 황색 신호를 딱 본 거예요 근데 엑셀을 딱 밟아가지고 우와 황색 신호 받겠다고 엑셀을 밟고 통과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했으면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을 해서 정지선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 요거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발생한 사고 비보호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녹색 신호 좌회전 비보호니까 그렇지만 신호위반 처리는 아니다 하는 거죠 안전인전 불이행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 나면 신호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비보호 딱지가 정확하게 있는 경우는 신호를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4번 적색 전멸 신호에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며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했어요 이거는 적색 전멸 신호에 일시정지했으면 정확하게 신호를 잘 지킨 거죠 일시정지 안하고 서행을 했다 그러면 서행해서 그냥 일시정지 안하고 서행만 해서 통과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일시정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호위반이 아니죠 따라서 4번 2번이 되겠습니다 기타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보겠습니다 3번 공차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어요 이것도 화물에 나올 문제가 택시에 나왔네요 공차 상태가 일단 뭡니까 차가 짐을 하나도 싣지 않은 상태의 무게를 말해요 공차 상태의 중량 이거를 차량 중량이라고 불러요 차량 중량 3번이죠 용어정이니까 잘 외워놓으시고요 그럼 공차 상태는 뭐냐 공차 상태는 자동차에 사람도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뭐만 하냐 연료랑 냉각수 윤활율 딱 가득 채우고 예비타이어를 설치해서 운행할 수 있는 상태 그게 공차 상태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주행 상태가 아닙니다 공차 상태는 적차 상태는요 공차 상태 상태에서 승차 정원 인원이 다 타는 거예요 사람 다 타는 거 그리고 최대 적재량으로 실을 수 있는 물품도 실은 거 이게 적차 상태가 돼요 적차 공차 적차 반대는 아닌데 실었냐 안 실었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안 실었으면 공차 실었으면 적차 차량 중량은 공차 상태예요 공차 상태에서 젠 자동차의 무게 중량을 말하는 거예요 차량 총 중량은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총 무게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적차 상태의 무게는 차량 총 중량 공차 상태의 무게는 차량 중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죠 2교시 안전운행 요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입니다 6번 유압식 브레이크 과다 사용으로 라이닝과 드럼이 과열되어 파이프 내에 기포가 차서 제동력이 상실되는 현상은 있어요 기포요 기포 여러분 라면 끓여 보셨죠 라면 끓이면 분명히 물만 담았는데 그 안에서 온기가 뽀글뽀글 올라오죠 기포잖아요 분명히 물만 끓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기포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자꾸 밟으면 여기 브레이크 오일이 여기에서 드럼에서 빨갛게 표시해 놨는데 마찰이 발생하면서 열이 막 끓어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여기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생기게 되는데 그 기포가 생겨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기포만 빠져나오고 액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발이 쑥 들어가요 근데 브레이크는 작동이 안 되죠 아주 위험한 현상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베이퍼락이라고 불러요 베이퍼락인데 이 베이퍼가 수증기, 증기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기포가 바로 그 베이퍼입니다 영어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답이 3번이에요 브레이크 오일의 끓음 현상으로 기포가 발생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 베이퍼락 현상입니다 수막 현상은 이 물이 노면에 찰랑찰랑 이렇게 차 있어서 바퀴가 이렇게 굴러와 가지고 이 위를 마치 스키 타듯이 착 미끄러지는 현상이에요 수막 현상 하이드로 플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페이드 현상은 이 브레이크 패드가 녹아가지고 떡처럼 둘러붙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밟아도 이것도 제동이 안 되죠 페이드 현상이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바퀴가 고속으로 달릴 때 뒤에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있어요 적정 타이어 압이 들어 있지 않아 가지고 타이어가 찌그러지는 현상인데 조금만 지나면 고열이 발생하면서 타이어가 펑 터집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현상이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에요 따라서 이거 기포차서 제동력 상실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3번이 답이 되겠죠 자동차 구조 및 특성 보겠습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막기 위한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했어요 이렇게 고속으로 타이어가 달릴 때 이렇게 찌글찌글 찌그러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찌그러지면 여기서 진이겨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고열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펑 터지죠 적정 공기압은 10에서 20% 많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어가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빵빵해지죠 그러면 구겨지는 현상을 아무래도 줄일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및 보험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피보험 자동차를 도난 당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시기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피보험 자동차가 뭐냐 하면요 보험 들은 차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들은 차를 도난 당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때 보험금 지급을 청구 언제 하느냐 하는 거예요 도난 사실을 보험회사에 신고한 날로부터 경과 후 혹은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경과 후 보험회사에 신고합니까? 경찰관서에 신고합니까? 이거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경찰관서에 차량 도난을 신고하는 거지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20일 경과냐 30일 경과냐 하는 건데 30일이 경과하는 겁니다 답이 4번이에요 왜 30일이 경과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느냐 그 30일 동안 차를 찾는 수가 있어요 훔쳐간 도둑을 잡았다던가 또 어디서 버려진 채로 발견됐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미리 보험금을 지급을 했으면 차를 찾으면 다시 보험금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험금을 다시 쓴 경우도 있고 차를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차를 샀는데 옛날 차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약간 상황이 애매해지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났는데도 차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 이거는 확실하게 분실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청구 시기는 4번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가 되겠습니다 55번 경사로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표현했어요 이렇게 경사진 곳에 차를 이렇게 주차시키는 이런 경우에요 경사로 같은 경우에 차 이렇게 주차시켰을 때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냐 일로 지금 경사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와 바퀴에 고인목을 받쳐주면 기본이다 고인목이라고 바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받치는 나무를 말하죠 요즘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재질은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받쳐서 대가지고 차가 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인목이죠 맞고요 수동 변속기는 후진 기어도 넣고 함께 사용을 한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앞바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차가 이쪽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럴때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여기 있을 때 후진 기어를 딱 넣어놓으면 그만큼 앞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적어지겠죠 이건 맞고요 자동 변속기는 P레버 위치도 함께 놓고 사용을 한다 그죠? 자동 변속기에 레버 파킹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거나 당겨서 쓰는 거 맞죠 바퀴는 벽이나 도로의 턱에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여기 보면 이 상태에서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보면 차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 벽이나 도로 턱에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는데요 그러면 바퀴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리막 같은 데서 이쪽으로 굴러 떨어지거나 그죠? 후진이었으면 또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중앙선 있는 이쪽으로 막 차도 뚫고 지나가겠죠 근데 요건 만약에 반대로 차바퀴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 놨으면 어떻게 돼요 이 벽에다 그냥 갖다 바꾸나 후진대도 이쪽 벽에다 갖다 바꾸나 이쪽으로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안 되고 그쪽 방향으로 벽 방향이나 턱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쭉 갈면서 속도가 떨어지거나 주행하고 있는 차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거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경사로 주차 방법 새롭게 추가되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노트북의 통파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요거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턱이나 벽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61번 다음 중 승용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에서 뒷바퀴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나타내는 용어로 오른 것을 표현했어요 요거 보면 여기서 앞바퀴의 중심 요기부터 뒷바퀴의 중심 요기까지의 수평의 거리 요걸 뭐라고 해요 축간거리라고 합니다 요거는 외워놓으셔야겠죠 여기가 이제 앞 차축 뒤 차축이거든요 차축의 축과 축 사이의 축간거리 말하는 거에요 요건 축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알면 쉽게 풀 수 있죠 축간거리 윤간거리는 뭐냐면 윤 바퀴륜 자를 쓰는 거에요 바퀴와 바퀴와의 거리 요게 윤간거리죠 요거랑 축간거리는 또 달라요 윤간은 여기고 축은 이만큼이니까 가운데에서 출발하면 축간 끝에서 끝을 가면 윤간 이렇게 되죠 다 다른 얘기에요 없어진 신호 관련된 얘기니까 관련이 없는 얘기고 따라서 요거 앞바퀴중심에서 뒷바퀴중심 나타내는 거 축간거리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3교시 운송 서비스 보겠습니다 먼저 여객운수 종사자의 기본 자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정중한 인사의 적당한 각도는 했어요 정중한 인사는 정중래 라고 하고요 45도 각도로 인사를 해요 상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요 각도가 45도인 거에요 네 가벼운 인사는 목만 이렇게 숙이는 거고 보통 인사는 30도 정도 숙이는 거고 45도 정도 숙이면 굉장히 예의를 많이 갖추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중래 라고 부릅니다 1번이죠 22번 직업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직업에 보면 내재적 가치와 외제적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서비스 부분에서 이론화 되어 있는 건데 내재적 가치와 외제적 가치 찾아볼게요 내재적 가치 3개 외제적 가치 3개가 있습니다 내재적은 직업 자체에 가치를 두는 거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원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헌신과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또 자기 표현이 충분히 돼야 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과 의미를 둔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거 요게 이제 내재적 가치고 나 외부에 있는 거 요게 외제적 가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외제적 가치 볼까요 자신에게 있어서 직업을 도구적인 가치를 두는 거 직업은 마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도구나 권력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사회적인 네트워크 또 돈 버는 수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직업이 주는 사회인식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을 갖는다 외부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자기 중점을 두고 신경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외제적 가치가 되겠죠 약간 외제적 가치는 좀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외제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그럼 별로 좋지 않은 거고 내재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도구나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단을 중시한다 이거 외제적이죠 직업이 주는 사회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도 외제적이고 자신에게 있어서 직업을 도구적인 면에 가치를 둔다 이것도 외제적이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헌신과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약간 좀 좋은 말이잖아요 네 내재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에요 구분해서 답 찾으실 수 있겠죠 33번 교통사고 규칙 경찰청 훈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 중에 두 대 이상의 차가 동일 방향으로 주행 중에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무슨 사고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두 대의 차량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고 있는데 뒷차가 뒷차의 앞면으로 앞차의 후면을 충격하는 이 사고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 뭐라 그래요 추돌사고 라고 합니다 추돌사고 충돌사고랑 헷갈리시는 분 계실텐데 충돌사고는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렇게 부딪히는 거 정면에서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을 충돌사고 라고 해요 추돌사고는 뒤에서 앞차 뒤를 때리는 거 이것만 추돌이고 나머지는 다 충돌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우시죠 전도사고는요 차가 주행 중에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거예요 즉 차가 이렇게 주행하고 있다가 휙 돌아서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지면이 여기면 이런 식으로 이게 전도사고예요 접촉사고는 추월이나 교행 등을 나란히 가려다가 좌우 측면 서로 스치는 거 이게 접촉사고죠 따라서 문제는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거라고 했으니까 4번 추돌사고가 답이 되겠네요 그럼 충돌과 추돌은 구분하셔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 4가지도 다 확인해 놓으셔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푸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시길 바라요 네 이렇게 해서 1,2,3교시 모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영상강의 수강하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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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